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이고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 6년 동안 무난하게 살아오던 제게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었고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매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매장일이 아닌 주차요원으로 일을 했죠. 처음엔 백화점에서도 저를 써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여자이다 보니 쾌쾌한 매연 가득한 지하주차장에서 일을 잘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지 위로 올라가서 매장일이나 하라고 했죠. 이 일은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면서도 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2년 중 막내인데 제 위로 몸이 아픈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실직으로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는 아버지가 있었고 밖으로 나가 일을 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제겐 이런 가족이 늘 짐이었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제가 알바를 했던 10여 년 전에는 남자들이 힘든 일을 하고 시급을 더 많이 받아갔었는데 저도 이런 남자들처럼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그래야 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부러 머리도 짧게 자르고 다니고 옷도 남자처럼 입고 다녔어요. 그래야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도 몇몇 사람들은 제게 총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저녁 알바로 남자 웨이터 일도 했었어요. 이 정도로 남자처럼 하고 다녀야 제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던 중 저희 언니는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죠. 아버지는 언니가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셨는데 이미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땐 가족들이 죄다 뿔뿔이 흩어져 서로 남처럼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일은 주점에 나가서 아저씨들을 상대하는 일이었고 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엄마는 거기서 어떤 돈 많은 아저씨를 잡아 다시 결혼을 할 거라고 했어요. 아빠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엄마의 무책임한 말에도 저는 그냥 그려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원체부터 정도 없고 사랑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쫓아가 다시 돌아오라며 난장판을 치셨고 급기야는 울고불고 매달리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엄마랑 같이 사는 그 아저씨가 아버지를 맨손으로 밀치며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몸에 문신이 덕지덕지 있었고 덩치도 아버지보다 두 배나 컸으니 아버지는 별다른 반항 없이 뒤돌아 나오시는데 씁쓸하게 걸어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만약에 내가 진짜로 남자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엄마도 저 아저씨한테 뺏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물밑듯이 밀려왔죠. 아버지는 허언장담을 하며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하셨다가 이렇게 당하시곤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고개만 숙이시고 계셨어요. 저는 항상 이런 아버지가 안쓰럽고 가여워서 아버지에겐 참 잘했어요. 아버지 또한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듯 다시 취직을 하여 운전기사 일을 하셨는데 원래 저한테는 구구절절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서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꾸준히 다른 사람의 운전기사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나 아버지나 배운 게 없다 보니 할 줄 아는 건 이렇게 몸쓰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의 따름이었죠. 그렇게 저도 백화점 주차회원으로 꽤 오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같은 조언이다 보니 저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둘이 같이 밥도 먹고 쉬는 시간에도 같이 쉬면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남편은 남자 같았던 저한테 여자의 모습을 찾아준 사람이었고 여자로서의 삶을 찾아준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런 남편이 참 좋았고 서로 마음이 맞다 보니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좀 늦게 한 편이었죠. 남편도 고조래 저도 고조래 둘 다 뚜렷한 직업 없이 이 일 저 일을 하며 돈을 벌었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면 그때 결혼을 하자고 했었네요. 저희같이 태어날 때부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아는 결혼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아니더군요. 저희는 6년간의 연애 끝에 제 나이 34살, 남편 나이 32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주차일은 하지 못했고 주차비 정산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주차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했어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갔었을 때 왜 그동안 남편이 본인 엄마를 소개 안 시켜줬는지 알 수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들어보니까 그쪽도 집에 돈 한 푼도 없다고 그러던데 우리 집도 가진 게 없어서 일단 결혼은 허락해 주는데 그만큼 우리한테 잘해야 될 거야. 거기에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두 살이나 더 많다며? 라고 하셨죠. 그 말에 남편이 발끈하며 엄마도 아버지보다 한 살 많으면서 아 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좋은 소리 좀 해줘 이왕 결혼하려고 인사 왔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눈을 치겨뜨며 절 쳐다보는데 참 불편한 만남이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서 같이 살아야 했으니 눈앞이 껌껌하기만 했죠. 그나마 중간에서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해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지만요. 원래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고 며느리란 자리는 힘든 자리니 알겠다고 하며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저희 부부 비록 결혼하고 살면서 돈 때문에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며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 이겨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결혼하고 부턴 더 이상 친정일은 신경 쓰지 말라 하시며 시댁에 잘하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알아서 잘 살 테니 저보고 네 가정 잘 지키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친정에 돈 갖다 주며 도움 준 거 다 아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어깨에 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짐은 어느새 시댁이란 짐으로 또다시 채워지게 되었네요. 시댁에 얹혀 살면서 시어머니는 매달 제게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니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전기세랑 수도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냐며 매달 40만원씩은 내놓으라고 하셨죠. 그 말에 저도 시어머니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 돈 들였네요. 근데 문제는 생활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는데도 제게 얼마나 못되게 구시는지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안 나온다며 불을 꺼버리시거나 한겨울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게 보일러를 꺼버리셨어요. 게다가 밤에는 방 안에서 불을 키지 말라며 무턱대고 방에 들어와 양초를 집어던지며 이거 키고 있으라고 하신 분이셨죠. 저는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구두 세인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너는 돈도 못 벌고 가난한 집 딸 주제 이렇게 펑펑 쓰니까 그지같이 살았던 거지 네가 무슨 갓붓집 딸이냐 아님 한 달에 돈을 몇 백씩 벌어오냐 하여간 없는 집 인간들이 더 이렇게 펑펑 쓰지 네 거 아니라고 함부로 이렇게 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정말 치사오고 더러워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모아 단칸빵이라도 얻어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그 당시에 버는 돈은 간신히 300만원이었고 이 돈도 이것저것 내다보면 20만원밖에 저금을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까지 생기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시어머니는 애는 본인이 봐줄 테니 돈을 벌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애 낳았는데 산후조리가 뭐가 필요하냐며 니 친정엄마도 안 해주는 걸 내가 해주리? 내가 못하러! 라고 하시는데 이때 참 서럽더라고요. 결국 전 누구에게도 미역국 하나 못 얻어먹고 돈에 눈만 시어머니 때문에 몸조리고 뭐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봐주는 걸로 생색을 엄청 내셨지만 저는 이런 시어머니께 할 말은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애 봐줄 테니까 돈 벌어가지고 오라 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던 중 저희 남편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이 원래 몸이 약하고 감기도 잘 들어서 기침은 아예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도 잘 안 가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 좀 가보라고 해도 언제나 그렇든 아휴 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병원 신세를 줘. 나 아직 창창해. 그리고 이런 걸로 병원 다니면 돈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약값 때문에 병원을 안 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남편이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매번 기침이 잦았지만 기침으로 가슴 통증까지 호소하며 일까지 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이때부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남편이 폐암 2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곤 하느니 노래지다 못해 불거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남편은 아직 창창한 30대인데 암이라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이 가능해야 완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행히 전인은 없어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암 진단 결과를 듣고 병원에 나와 남편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폐암의 주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높다던데 남편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나름 식단 관리도 하며 살았는데 아마 주차장에서 일했던 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죠. 20대 때부터 30대까지 본인의 청춘을 바치며 일했던 곳이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으니 그럴만도 싶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본인의 폐암 진단에 저보고 당장 주차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파 보니 알겠다며 내 와이프는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남편이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오로지 제가 버는 돈만으로 남편의 치료비를 보태야 했기에 저라도 일을 해야만 했죠. 이럴 땐 보험이라도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젊은 나이에 무슨 보험을 드냐며 그 돈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보험도 하나 들어놓지 못했던 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암 소식을 시어머니한테 전하니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이제 우리 아들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무조건 살아야 하니 수술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고 하셨어요. 돈은 네 마누라가 벌어오면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항상 절하는 사람은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저때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남편 살리는 게 급선무였죠. 하지만 악재는 또 다른 악재를 불러오듯 제가 직장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백화점에 무인주차 정상기가 생기게 되면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항상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잘리게 되었는데 그게 죄가 된 거죠. 저는 어떻게든 해고를 막아보려고 윗사람들을 찾아가 빌고 또 빌어봤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땐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제 해고 소식에 남편은 차라리 잘됐다며 어차피 주차장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었죠. 제 해고 소식에 펄쩍펄쩍 뛰며 그럼 우리 아들 수술비는 어쩌고 치료비는 어째? 네가 돈을 안 벌어가지고 오면 우리 아들은 어쩌냐고? 너 빨리 나가서 뭐라도 해. 뭐라도 해서 돈 벌어가지고 오라고.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아들은 시름시름 앓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걸 보고도 이러고 집에 있어? 어?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라며 저를 막 내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당장 취직한 대면 밖에 나가서 그 짓걸로 구걸이라도 해. 네 남편 수술비 벌어가지고 오라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 똑같이 대꾸를 했어요. 그럼 어머님이라도 나가서 구걸하세요. 여태까지 제가 놀았어요. 저도 할 만큼 다 했고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정했는데도 안 된다잖아요. 저도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어딜 가진 것도 없는 것이 기껏 데려다가 먹이고 채워놨더니 말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라며 제게 손을 올리시는데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제 편은 없었어요. 남편도 더 심각해진 병세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따기에 얼굴이 얼얼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럴 땐 친정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억울한 게 덜했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아셨거든요. 이런 대우를 당한다고 아버지한테 말한다고 해도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제게 기다란 고무를 던져주며 야 요새는 아무나 구걸한다고 돈 주지도 않더라. 내가 네 시아버지랑 직접 가서 이거 맞춰가지고 온 거니까 이거 끼고 다리 없는 척하면서 구걸해. 그리고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가 데리러 갈 때까지 그대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 바구니도 가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라며 제 앞에 던지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거들듯 다른 데서 일하면 한 달 뒤에나 월급을 받잖아. 근데 우리는 바로바로 현금 생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다. 네 남편 살리려면 얼른 이거 가지고 나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실랑이를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리니 그날 밤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짐을 모두 밖에다 내놓으셨더라고요. 구걸하기 전까지는 집에 못 들어온다며 네 새끼 얼굴도 못 보게 할 거라는데 그 말에 저는 결국 구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걸 해야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끝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구걸한다고 해도 돈 한 푼 못 벌게 뻔했고 돈이 안 벌린다는 걸 본인 든 룬으로 봐야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지하철역 근처에 자리를 잡아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는 제가 진짜 나가서 구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몇 시간이고 저 멀리서 절 지켜봤어요. 그리고 혹여나 돈을 벌었는데 제가 돈을 안 번 척 할까 교대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죠. 진짜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또한 창피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걸 알았지만 시부모한테 악에 맞춰 보란 듯이 하고 말았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요즘 시대에 구걸한다고 누가 돈을 주겠냐고요. 간혹 쓴소리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며 이럴 시간에 일자리 알아보고 돈 벌라는 말이요. 속으로 저도 그러고 싶다고 했네요. 이상한 시부모 때문에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제가 6일 동안 구걸을 하면서 번 돈은 딱 13,600원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시부모한테 보여주며 제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이것보다 10배는 더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러고도 계속 구걸을 하라고요. 라며 소리를 쳤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더 있었을 텐데 네가 중간에 꿍쳤지. 어디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해. 너 오늘은 만 원 이상 못 벌어가지고 오면 더러울 생각도 하지 마라. 라며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자고 차에 타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부모파를 내치고 됐다고 하며 그동안 저한테 돈을 준 사람들 찾아서 이 돈 나눠주고 오늘부로 일단 그지행사 그만할 거라고 하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늘 있었던 곳에 가서 혹여나 제가 돈을 주신 분들이 지나갈까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이런 제 앞에 구걸통을 던지시며 착한 척하고 자빠졌네. 지금 네 신랑은 생사를 오고 갔는데 뭐? 구걸에서 번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며 쏘아 붙이시는데 그때 갑자기 웬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제 앞에 나타나선 구걸통에 하얀색 봉투를 하나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야 제게 저희 사장님께서 박찬기 씨 따님에게 이걸 드리고 오라고 해서 직접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박찬기는 다름이 아닌 저희 아버지 성함이었고 저는 떨떠름한 얼굴로 이게 뭐냐고 하니 사장님께서 박찬기 씨 몰래 조용히 갖다드리고 오라고 했다며 봉투 안에 사장님의 서신이 있을 거라며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봉투를 열어 서신이라고 하는 종이를 쳤는데 세상에 그 봉투 안엔 하얀색 백지수표가 몇 장씩 있었고 사장이 보낸 편지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을 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사이라고 소개를 하였어요. 아버지는 그 사장님의 운전기사로 근 10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며칠 전 저희 아버지가 그 사장님을 태우고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오열을 하시는 바람에 제 존재를 알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발만 동동 구르셨다는데 차마 제게 연락도 못할 것 같다고 하셨대요. 구걸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돈이 없어서 저러고 있는 건데 아버지도 제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셨다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 대신 아무 조건 없이 제게 돈을 주는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인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이었다며 부디 받아달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 사실은 모르고 있으니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 돈을 받아들곤 그 사장님을 만나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만난 그 사장님은 중소기업의 대표였고 저희 아버지와는 인연이 아주 깊은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같은 고향에서 자란 형, 동생 사이였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사장님을 구해준 적이 있었대요. 그 사장님 내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불을 뚫고 사장님을 구해줬다는 겁니다. 몸에 있는 대로 화상자국이 생겼는데도 괜찮다며 네가 살아있음 됐다고 허억 어리며 웃으셨다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 아버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살아왔대요. 그리고 10여 년 전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본인의 운전기사로 취직을 시켜주었고 지금까지도 같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장님 말로는 이렇게라도 저를 돕고 싶다며 제발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돈을 갚는다고 할 게 뻔하면서요. 저 또한 그 사장님한테 돈을 갚겠다고 하니 그 사장님은 펄쩍 뛰며 각서라도 써줄 테니 그 돈은 그냥 받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께 연락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참 뒤에 아버지가 오셨고 저는 제 사정 이야기부터 사장님께서 돈을 주신 얘기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난한 친정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는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 사장님은 제게 이 돈으로 당장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냐며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셨죠. 아버지는 사장님께 돈은 어떻게든 갚을 거라고 하셨지만 사장님은 끝끝내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을 살려준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란 돈이라면서요.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기부도 하는데 형 딸한테 이 정도도 못 주겠냐고 하셨죠. 제가 받은 돈은 3억이란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다른 질문은 다 제쳐두고 야 너 아까 받은 그 봉투 돈이지? 너 그거 얼마 받았어? 다 내놔봐! 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에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말았네요. 시부모와 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이혼을 결심한 거죠. 남편한테는 전혀 악감적이 없었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게 아니었기에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본인 부모가 제게 한 행동을 듣고 경악을 하면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땐 일부러 구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구걸을 하러 다닌다고 하면 수술을 앞둔 남편이 혈압이라도 올라 수술도 못하게 될까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수술비는 제가 다 내주었어요. 남편은 그것도 너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었죠. 끝까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솔직히 그 돈 나 아니었으면 받을 수나 있었겠냐 내가 너한테 구걸하라고 해서 번 돈이잖아 그럼 그거 나한테도 얼마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돈을 너 혼자 꿀꺽해? 거기다 내 아들이랑 이혼까지 해?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그래서 내가 당신 하던 수술비랑 항암치료비 다 내줬잖아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 돈 내줬으면 나는 끝까지 사람 도리는 한 거야 당신도 그 정도로 나이 처먹었으면 제발 사람 도리는 하면서 살아 그렇게 돈이 좋으면 당신도 어디 나가서 구걸하던가 그럼 혹시 알아? 누가 그 돈 줄지? 라고 하며 두 번 다시 이딴 일로 찾아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6년 만에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현재는 4살 된 딸과 15평짜리 빌라를 얻어 둘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같이 살자고 제안은 했지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식당에 취직이 돼 서빙과 주방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가끔 남편에게 연락이 와 서로 통화는 하는데 아직은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매달 남편에게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까진 달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루 빨리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랄 뿐이죠 살다 살다 별 일을 다 겪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착하게 살다 보면 꼭 복은 받는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아버지의 복이 저한테 온 것 같지만요 저도 이런 깨달음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항상 마음을 착하게 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알려주며 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 해요 제 우여곡절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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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